태극기를 선두로 이광영 총장님 네 분과 내빈들께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과 내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많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7대 이광영 총장 취임측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이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단상 위로 오르실 때까지 계속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단상 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내빈들께서 착석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입니다. 네 지금 내빈들께서 환한 눈웃음을 지으시며 인사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제17대 총장 취임식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정재민입니다. 총장실 김석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카이스트 제17대 총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17대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 취임식을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귀인들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단상 앞쪽에 모신 주요 인사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우식 카이스트 이사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선화 카이스트 감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수영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님 양분순 여사님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성환 회장님 안하옥 여사님 네 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희영 화백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정주 NXC 대표이사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김영달 아이디스트 홀딩스 대표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드라마 카이스트의 작가시죠 송진아 작가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문희 카이스트 이사님 오셨습니다 김이완 카이스트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상열 카이스트 이사님 오셨습니다 국양 디지스트 총장님 오셨고요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경 카이스트 부설 고등과학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조원 나노종합기술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윤 한국과학영재 학교장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광영 총장님과 안은경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식에는 현장의 내외빈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카이스트안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광영 총장님의 제자분들, 학처장, 학과장님들 그리고 학생, 교수, 직원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넓은 강당 공간이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다음은 교기 2항식이 있겠습니다 교기 2항은 신성철 전 총장님께서 이광영 신임 총장님께 해주시겠는데요 두 분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 전 총장님과 이광영 신임 총장님 단상 앞으로 자리하셨습니다 교기 입장 네 지금 카이스트 응원단 엘카의 대표 학생이 응원복을 입고 교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의 응원단도 있습니다 네 엘카의 대표 학생 교기를 가지고 단상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기수는 단상으로 올라가 전임 총장님께 교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성철 전임 총장님께서는 받으신 교기를 이광영 신임 총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광영 신임 총장님께서 교기를 힘차게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우식 이사장님의 총장 임명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카이스트 제 17대 이광영 총장님의 지임을 축하하는 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간 카이스트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신 제 16대 신성철 총장님의 크신 노고에 뜨거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지난 2월 18일 카이스트 바이오 및 내공학과 초빙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이광영 교수를 제 17대 총장으로 선임하여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후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카이스트는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세계 초 인류 대학으로의 도약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새로 취임하신 이광영 총장님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서 세계를 향한 카이스트의 위전에 걸맞는 열정과 리더십을 가진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광영 총장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경련 그리고 왕성한 교육 및 연구 활동으로 큰 존경을 받는 과학자이자 교육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을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창의적 교수 학습으로 많은 1세대 벤처 기업인을 길러낸 벤처 창업의 대부 과거와 현재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감과 소통의 미래 전략가 총장님을 상징하는 다양한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광영 총장님은 남다른 창발적인 사고로 늘 새로운 길을 찾고자 노력해 오셨습니다 우선 17년간 일했던 전산학과의 길을 바꿔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으셨습니다 2000년대에는 IT 기술이 대세여서 모두들 그 기술에 힘취하고 집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곧 융합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과 통찰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핵심 전략은 IT와 BT의 결합이라는 신념 속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학과는 당시 세계의 어느 대학에서도 개설된 적이 없던 최초의 학과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이 뒤따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융합이 살 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2011년부터는 미래전략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찾으셨고 대한민국의 장기 미래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두 번째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총장님은 2013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하였고 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들과 함께 우리나라 2030년 후에 미래전략을 꾸준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광영 교수야말로 카이스트의 구성원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시키고 카이스트가 한국을 빛낸 50년을 넘어 인류를 빛낸 100년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중 최대한 시기에 미래를 개척할 통찰력과 해안을 가진 분이라고 분명히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새로 취임하신 이광영 총장님을 중심으로 카이스트가 명실공의 세계 초인류대학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세대의 모든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인화를 바탕 삼아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 연구의 본선이 되도록 가일층 정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광영 총장님 우리의 미래인 젊은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큰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로이 연구에 전념하면서 자랑스러운 과학도이자 차세대 리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이사회도 이광영 총장님과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의 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제 17대 총장 취임을 맞아 신임 이광영 총장님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영광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며 카이스트의 끊임없는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우식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정 어린 축하와 기대의 말씀 가득한 인명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괴짜 교수 벤처대부 거의아빠 최근에는 또 이 버스킹 미소아빠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 괴짜 교수가 이제 카이스트의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사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카이스트 17대 총장 취임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이스트 총장으로서 학교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신 김우식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과기정통부 최기용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신 이원우 국회 과방위 위원장님 신성철 전 총장님 정문술 전 이사장님 드라마 카이스트의 송진아 작가님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을 비롯해 자리를 빛내주시는 이상민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이수영 이사장님 장성환 회장님 아이디스 홀딩스의 김영달 대표님 유희영 화백님 산학연 여러 기관장님 과학기술배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사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님 박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50년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선임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과학기술을 위한 중장기 연구 개발과 응용 연구를 하고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 지원에 충실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속발된 대변역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세계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대학이 늘 그래왔듯이 카이스트가 변화의 중심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가와 인류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 배출, 연구 주제를 선도하는 대학 국가산업을 선도하는 대표기업 배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 대학과 카이스트 비전 2031을 계승 발전시키고 창의, 도전, 배려 정신 위에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는 카이스트 신문화 전략 큐카이스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큐카이스트의 세부 전략을 미래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8년에는 카이스트 비전 2031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50년의 성공을 살펴보면 그 주 성공 전략이 따라하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라하기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는 카이스트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기존의 비전과 목표를 계승하며 국가와 인류, 지구를 위한 독특한 빛깔을 내는 세계 10위권 대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문화 전략 큐카이스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큐카이스트는 다섯 개의 세부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카이스트 교육에서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인류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큰 꿈을 찾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질문하는 학생을 기르고자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부 좀 조금 하고 전공 공부는 10% 정도 덜 하고 그 시간에 인생과 리더십을 기르는 시간으로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학생 주도의 토론 수업 그리고 인류와 국가,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소명의식을 일깨워주고 또 시험에서도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문사회학과를 디지털 인문사회학과로 개편해서 세계 최고의 인문사회학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건축해서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융합 분야를 촉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움직인 책이 한 권씩은 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 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그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한 학기에 다섯 과목을 수업을 된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은 한 학기에 다섯 권의 책을 읽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패 연구소로 세워서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해석하는 성공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입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학이 모든 연구소가 모든 기업이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도 AI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카이스트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는 모든 사람들이 AI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연구 AI가 일상화에 되어있을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 시대에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상상해서 그걸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스트가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위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보다 최초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는 세계 최초인 거 한 개씩은 시작하자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학생들은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차별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는 하우에서 화수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라는 것은 남들이 정의해놓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카이스트는 스스로 무엇을 연관시킬 것인지를 찾아서 정의해서 문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국제화 전략입니다 카이스트 국제화는 캠퍼스 국제화, 해외 진출, 장려, 국제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캠퍼스의 다양성을 위해서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 여성 교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는 한 외국인은 수용하자고 적극 권장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사업화입니다 기술사업화는 교수와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또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재정 자립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창업 지원 제도를 재설계해서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날 정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는 1랩 1벤처 운동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벤처 기업을 시작하자고 권유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기술사업화팀을 민용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술사업화팀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할 모티베이션이 너무 약합니다 이를 민용하면 저는 10년 후에는 연간 천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카이스트 총장이 천억 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외국인 교수를 과감하게 유치하고 새로운 장비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재정자립의 방안입니다 대전, 세종, 오송의 트라잉글을 창업혁신 클러스트로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의 가치 확립입니다 카이스트의 졸업생은 실력도 있지만 인성도 좋고 봉사활동도 잘한다 이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도 봉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 1년에 단 하루 하루는 봉사활동하는 기회를 갖자 1랩 1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신뢰 기반의 재정 운영을 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철 총장님이 저에게 하루에 1억 원씩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신뢰 기반의 경영 혁신을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위임하여 자율 책임 경영 실현하고 청년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소니는 삼성 앞에 넘볼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하이닉스에게 바라보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이 서로 맞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빌보드 차트는 우리나라 음악가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BTS가 정복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앞에 MIT는 이와 같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카이스트가 아직 세계의 인류대학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큰 원인은 아직까지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세계의 인류대학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인류대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한 삼성이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했습니다 BTS도 했습니다 봉준호도 했습니다 왜 카이스트가 세계의 인류가 못되겠습니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서로 서로 비슷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대학이 수만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중에 서로 비슷하면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이스트는 고유한 빛깔을 내는 독특한 별빛으로 밤하늘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경쟁하지 말고 나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찾으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카이스트에는 독서를 통해서 기초 소양을 충분히 쌓고 봉사활동을 해서 인성과 리더십을 기른 그런 인재들이 세계 최초의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학문을 리드하고 산업을 개척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변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영 총장님 가슴 뜨겁고 벅찬 취임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광영 총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스트의 신문화 전략 Q카이스트 새로운 질문을 하라,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 모두가 AI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AI를 넘어서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또 전공 공부에만 매몰들기보다는 인성 리더십 교육에도 또 강점을 두고 실패 연구소를 설립해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과 창의 정신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된다고 믿으면 이미 된 것이다 자, 이광영 총장님의 새로운 카이스트워 드넓은 바다로 당당하게, 멋지게 항의하기를 소망해봅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원욱입니다 먼저 17대 이광영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신성철 총장님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시기에 취임하셔서 더 뜻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카이스트의 미래 비전을 소상하게 듣는 자리였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때 놈들은 산업혁명기에 있었는데 한국은 당파 싸움을 하면서 식민지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유교까지 겪어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굉장한 도약, 그리고 세계 최고의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남다른 모범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또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에 처해서 앞으로 한국의 대한민국 코를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카이스트가 중심이 돼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주신다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다시 한번 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0년간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앞으로 50년, 100년은 인류의 문제를 보다 더 깊이 천착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카이스트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답게 세계 최고의 인류, 인류 문제를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고민하는 카이스트 그래서 함께 해결하는 카이스트가 되면 더 카이스트의 이름이 전 세계에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플라스틱, 온실기체 얘기만 하더라도, 듣기만 하더라도 끔찍한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고 코로나 입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습격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50년 전에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벌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카이스트가 가져야 될 인류의 생명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상상력입니다 정치인은 그래서 상상력을 갖지 않는 정치인은 국가와 인류에 제대로 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한 상상력을 키워주신 저에게 상상력을 키워주신 그 요람 또한 카이스트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카이스트 50주년을 맞는 올해 이제 인류 최고의 전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총장님 축하를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호 군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책과 입법을 책임지신 수장으로서 총장님에 대한 축하와 카이스트에 대한 기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전임 총장님 퇴임식에서 신임 총장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신임 총장님 취임식에서 전임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카이스트 제16대 총장님이셨습니다 신성철 전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카이스트 17대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금 사회자가 말씀했지만 제2임식 때는 이 총장님께서 후임 총장으로 환송차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전임 총장으로서 축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제가 아는 한 카이스트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전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총장님은 카이스트 석사 6회 졸업생으로 누구보다 카이스트를 사랑하시고 카이스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카이스트가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며 누구보다 가슴이 뛰는 분입니다 제가 향후 50년의 꿈으로 텐텐텐 드림을 제안했을 때도 가장 가슴 설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6대 총장인 저의 역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카이스트의 성공적인 역사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17대 이광영 총장님은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비전 성취를 위해 도약의 발걸음을 이끌어야 할 첫 번째 수장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첫 도약의 발걸음을 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향후 비전 성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이 총장님은 카이스트 역사의 중체대한 시기에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총장님은 카이스트 향후 반세기를 향한 비전 2031의 총괄 공동위원장으로 작업을 진두지휘하셨고 또 지난 2년은 교학 부총장으로 비전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세기를 향한 글로벌 가치 창출 선두대학의 비전과 꿈을 함께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에 머뭇거림 없이 도약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카이스트 발전을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장님은 또한 카이스트에서 행동하는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대학사에는 전통적으로 말과 이론은 많은데 행동과 실천이 부족한 노액션 토거우니 나토 조직입니다 이 총장님은 혁신적인 발상과 창발적 아이디어를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서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입니다 바이오 및 내공학과 및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의 출범 그리고 이 전공학과들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것은 이 총장님의 행동하는 지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함께 일하면서 항상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와 빠른 스피드로 일하는 그런 모습에 여러 번 제가 감탄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총장님은 과학계를 뛰어넘어서 산업계,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할 때는 과기계 네트워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장은 카이스를 정치적인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기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하기에 과기계를 뛰어넘는 그런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총장님은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광범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인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밖에 화분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데서 오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제 임규 중에도 카이스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총장님의 네트워크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님은 감성을 겸비한 리더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집단인 카이스트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주여 및 학생 만오천여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감성의 리더십이 또한 중요합니다 감성의 리더십이 있어야 총장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존경을 받으면서 따뜻한 캠퍼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총장님과 오래 같이 지내면서 과학자로 정말 드물게 감성이 풍부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풍부한 그런 감성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오리 연못에 거위까지 덜 보는 사실에 저는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향후 4년 이 총장님 리더십화에 발전해 나갈 카이스트의 미래 모습을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또 성원하겠습니다 저도 외곽에서 기회되는 대로 돕겠습니다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총장님과 사모님의 새로운 삶의 여정에 축복과 은총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이광영 신임 총장님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분이 아닌다 싶습니다 따뜻한 축사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신 정문술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문술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Defense 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뇌공학과를 창설을 하고 한국에 융합 기술의 중요성을 바람을 일으킨 분입니다 뼛 속까지 카이스트 맨 이광영 교수가 이제 새 총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가슴으로 축하합니다 이 총장이 이끄는 카이스트에서 한바탕 도약을 위한 소용돌이가 솟구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마 기대에 부합한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구적인 명품 총장의 등장은 카이스트에 내려지는 큰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축사 몇 마디보다 내가 이 총장을 한번 강하게 껴안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술 회장님 신임 총장님을 꽉 껴안아 두고 계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광영 총장님의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실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내공학과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설립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특별한 분입니다 드라마 카이스트를 집필하신 송진아 작가님을 모시고 축사청에 듣겠습니다 20년 전이네요 그때 과학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했는데요 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쓸 게 아니구나 나의 역량 밖의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거의 포기를 해가던 순간에 이광영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나누다가 생각을 했죠 이 분을 딱 잡고 쪽쪽 뽑으면 뭔가 될 것도 같다 그래서 이제 과감히 드라마 카이스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광영 교수님뿐 아니라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다른 교수님들 또 다른 학생분들을 만나서 문어발처럼 붙어서 1년 넘지 드라마 카이스트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해봤던 선경험자로서 이 카이스트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새로 총장님이 되신 이광영 총장님을 딱 잡고 이게 좀 재미있게 이게 신나 보이는 거를 하면 이게 신날 거다 이러면 다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취임 기간 동안에 알뜰하게 뽑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카이스트는 반드시 MIT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20년 전 그때처럼 늘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송진아 작가님 축사 감사합니다 역시 작가다운 표현을 쓰셨는데요 쪽쪽 뽑으면 다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송진아 작가님 오셨는데 이제 카이스트 드라마 시즌2 나오는 걸까요? 쪽쪽 뽑으시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괴짜 교수가 괴짜 총장으로 어떻습니까?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이셨고요 다음은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 졸업생이자 넥슨 창업주이신 NXC 김정주 대표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카이스트 사고는 꽤나 여러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98번, 91학번 하고 석사, 박사 하다가 잘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회사 시작해서 어쩔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님도 카이스트에서 박사 하셨고요 회사 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광희 교수님 뵙고 이동훈 박사님 제가 도움받아서 한 학기 강의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저희 처음 여기 학생으로 왔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천지개벽한 느낌이더라고요 오는 길도 모르겠고 건물도 다르고 오늘 오신 분은 그 느낌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새 세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여기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참 예전에 보금자리에 온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같이 온 영달씨도 여기서 입학식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곳에서 학생 생활하고 나가서 하고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마치 저희 어머니 같은 따뜻하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그렇게 길게 했냐 하면 실제로 제게 저 이과연 교수님은 앞에서 너무 축사가 많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학생 생활도 성실하지 못했고 여기 석박사 가정 있으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20대였는데요 그때 교수님, 사모님이 너무 따뜻하게 정말 챙겨주셨고요 제가 뭐 사고 찍고 삐뚤으로 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학생하면서 회사하고 뭔가 할 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괜히 올 것 같겠네요 카이스트의 비전도 있고 MIT도 넘어섰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도 힘이 되면 돕고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이런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속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광희 교수님께서 카이스트를 맡아서 앞으로 4년 하시는 거는 교수님께도 영광이고 카이스트에게도 정말 축복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 명 한 명 학생들 학생 1학년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그 따뜻함이 전해져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가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두에게 정말 꿈 같은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든 분들께 축복 드리고 오늘 총장님 되신 이광희 교수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주 회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과거 소외에 울컥 하셨는데요 오늘 카이스트의 신문화전략대 이광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길을 가라 다른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이 단지 오늘 탄생한 이야기가 아님을 김정주 회장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길을 가라는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김정주 회장님을 낳지 않았으나 생각해 봅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10분의 축하 메시지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성철 총장님 카이스트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신 도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쌓아올린 인류변명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 파고위에 덮친 충격파입니다 기후변화는 기존 과학과 산업기술의 질서를 통두리째 흔들 태세입니다 네로라 하는 세계의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 수소차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IT 플랫폼 비즈니스는 단숨에 거대 기업이 되는 시대입니다 일리의 손길은 아득하게만 여겨졌던 화성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사적 대변역기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의 미래 전략을 짜는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카이스트는 무한연구의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역발상의 혁신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도전의 열정이 캠퍼스에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취임하신 이광용 총장님은 개혁의 아이콘이시기도 합니다 대전을 창업혁신 도시로 바꿔놓을 것도 기대합니다 또 저는 카이스트가 국가미래전략의 연구철학으로 선비정신을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만 보고 연구에 임하겠다는 총장과 연구진의 각오에 과학기술의 미래를 봅니다 산업화 50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됐던 카이스트가 이광용 총장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 믿어십지 않습니다 K과학기술이 지구 환경과 인류 모두에게 햇살을 비추는 그날을 긴 여정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광용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 총장님께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에서 통찰력 있는 제안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의 권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된 이광용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제16대 총장으로 카이스트를 위해 힘써주신 신성철 총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이스트는 1971년 개교 이래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온 학교입니다 설립 이래로 14,500여 명의 박사를 포함하여 7만여 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여 반도체, 자동차를 포함한 국가기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광용 총장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카이스트 성장의 시기를 동반하며 지금의 카이스트를 만들고 그 발전에 힘을 보탠 주역이십니다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카이스트는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며 이를 위해 신문화 전략인 QAIST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Q에 해당하는 교육 혁신 부분에 큰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질문하는 문화를 카이스트에서 선도하여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고 문제에 도전하고 협동할 수 있는 선순환 문화를 장착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광용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카이스트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오늘이 드디어 심점과의 발해를 도움을 드래요 본부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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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전체 그리고 많은 대신에 대한 전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화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시절입니다. 사실은 기존의 전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더욱 더욱더 고급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화가를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ser C 저희가 guts the published why we need cash institution like the case but also person as professionally in order to be able to make more disciplines discussed in order to be able to people discuss and to cross-fertilize the discussion in order to built the future we want to see for our children. I do believe that with his special French touch that he learned in Lyon a few years ago Professor Lee is the right person to path the way both for the CAIS but also for the whole Korean society. This why it so is important to me and this was so important for me to be here today 먼저 이광영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카스트는 신성철 전 총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의 로고 덕분에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카스트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으로서 나아가야 될 책무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광영 총장님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분이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어서 매우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카스트가 이광영 총장님의 꿈처럼 세계적 글로벌 리더십을 창조하고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대학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광영 총장님의 꿈과 또 구성원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카스트 가족 여러분의 그 비전과 용기에 다시 한번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이자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으로서 저희 지역구에 카이스트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광영 카이스트 신임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신성철 전임 총장님께도 지난 4년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자 인력 양성기관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미래 50년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0년 대기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석학이자 학내에서 개혁 아이콘이라 불리우는 이광영 총장님의 양어깨가 무척 무거울이라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께서는 카이스트의 창업 인프라를 지역과 연결해 대전을 창업 본거지로 만들고 충청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카이스트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저 역시 국회 과방위 간사이자 대전 유선과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혁신을 위한 총장님과 카이스트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카이스트 교수진 및 교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And I want to take this moment to congratulate Professor Nikon-Hyung for his elevation to the presidency of 카이스트. 카이스트, of course, is known worldwide for its advanced work in all areas of technology. But the Futures community also knows and appreciates the incredible work he has done in the creation of the graduate program of Future Strategy at 카이스트. I'm anticipating, we're anticipating, that he will extend the future's orientation throughout 카이스트 even more than it already is, and therefore through other universities in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The Futures community joins with me and congratulating you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카이스트가 지난 1월 16일로 개교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시작한 카이스트가 이광영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과학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기원합니다. 이광영 총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이스트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광영 총장님은 학술적 업적은 물론 풍부한 행전사원과 다양한 봉사실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광영 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며 또한 카이스트가 이광영 총장님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카이스트 파이팅! 우리나라 최고 과학기술의 유랑 카이스트의 59년과 이광영 총장님의 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수많은 신화를 남긴 이광영 총장님께서 카이스트의 새로운 성공작에 될 수 있는 일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총장님은 벤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1세대 벤처 창업가를 육성한 승부자시고 일찍부터 항공간의 융합과 미래 발전의 악정성은 개척자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드라마 카이스트의 개최교수가 젊은 날의 그였다면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카이스트와 이광영 총장님의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총장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과학기술 브랜드 카이스트가 브로발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에 성큼 다가서는 도전과 성공의 드라마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카이스트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성철 전임 총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시는 이광영 총장님의 비전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고 글로벌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자 하시는 우리 총장님의 비전을 유성부도 함께하면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병서 국회의원장님을 비롯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요. 영상으로 서신을 보내주셨던 이상민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사가 글로벌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또 축사가 장관께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출범한 과학 입국의 희망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이스트 제17대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장님은 도전과 혁신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개척해 오신 카이스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따뜻한 성품과 열정을 가진 리더이기도 하십니다. 총장님의 비전인 질문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통해 포스트 AI 시대를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광영 총장님께서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카이스트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간 카이스트는 7만여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훌륭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기술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이동형 음악병동을 개발해 K-방역의 신화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카이스트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든든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카이스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카이스트의 발전과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정세균 국무총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대표가 총장님 네 분께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꽃다발 전달 후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네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죠. 네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카이스트안 여러분들께서는 신임 총장님께 전달하는 메시지를 카메라를 향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스크린 가득 총장님께 드리는 메시지를 띄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많은 학생 또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네 늦깊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이광영 총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카이스트가 더욱 빛나는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이 굳건한 의지를 담아 전진에 타고를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리는 북을 치는데요. 저희 카이스트의 전통입니다. 총장님 제 취임식 때 꼭 이렇게 전진에 타고 순서가 있습니다. 자 김우식 이사장님과 이광영 총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힘차게 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자의 고령에 따라 이사장님의 시작으로 총 12번을 번갈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먼저 타고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울림과 함께 제 17대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 총장님 북을 아주 힘차게 두려줘서 북이 찢어진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힘차게 타고 소리가 앞으로의 인류를 빛내 카이스트의 백년을 말해주는 듯 굉장히 우렁차고 또 힘찼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로써 오늘 행사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빈들께서는 퇴장 후에 대강당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총장님과 단상 내빈께서 태극기와 교기를 선두로 퇴장하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하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장하셨듯이 쭉 교기와 태극기를 따라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 내빈과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서 퇴장하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라마 카이스트의 OST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을 카이스티안들이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열쇠, 나를 향한 믿음과 용기라는 내용의 따뜻한 노래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일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상의 카이스티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17대 이광영 총장님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능의 정재민, 김석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